지난주까지 지지와 정황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해외 선물이 뭔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좀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에 진도를 좀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이 지지와 정황에 대해서 PPT 보시면 지지와 정황, 추세선을 활용한 지지, 정황 포인트 찾는 방법에서 정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주가 파동에 저점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지선,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해당 종목 혹은 전체 지수의 흐름을 보이는데 유용하게 쓰인다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단기간에 해당 종목은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파동을 만들어주고 패턴을 만들어주는데 그 패턴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지지선과 저항성이 만들어내는 모양에 따라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 혹은 역삼각형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 패턴에 따라서 해당 가격대, 돌파, 이탈 이후의 주가 흐름도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지지와 저항선, 지지선, 저항선. 지지선은 바닥에 지지, 지지를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항선은 위에 저항대와 저항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돌파와 이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돌파와 이탈, 지지저항,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 이 6개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강의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 딱 4가지. 지지, 저항, 돌파, 이탈. 이 부분에 대해서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지와 저항을 차단하는 방법 중에는요. 첫 번째, 캔들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차단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추세선을 활용해서 추세선에서의 지지, 저항을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돌파와 이탈에서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마대에서의 지지, 저항. 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매매를, 전략을 짜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까지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오늘 이 5가지를 다 할 거냐? 그건 아니고 오늘은 캔들에서의 지지, 저항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저항의 이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에 지지선에서 60이라는 매물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나도 주가를 60에서 샀다는 거예요. 60에서 사다 보니까 주식이 조금씩 조금씩 증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296이라는 포인트값에서 청산물을 하거나 아니면 저항센에 걸려있던 296이라는 세력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고 해서 막고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인트값에서 다시 내려왔을 때 60, 62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이 밑으로 더 이상 내려오면 나는 안 되라고 매물대에 잡혀있던 분들이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그것을 반복하면서 위에 지지와 저항선이라는 라인이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지지선과 저항선, 그 지지대를 돌파를 위아래 위아래 싸우다가 넘어가게 되면 돌파, 저항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위에가 돌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파 이후에 다시 고점에서 청산물량이 나오고 내려갔을 때 360과 260이라는 그 포인트 라인에서 도달하면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지지 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항에서 296이라는 저항에서 막고 내려가던 지수가 62라는 포인트값을 도달하게 되면 다시 그 이하로는 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증시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고 밑에서 받치고 있다가 그 받치는 부분이 밑으로 밀리게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62라는 포인트값에서 저항선이 생겨서 저항에서 더 이상 못 넘어가고 다시 그 부분부터 빠진다라는 게 지지와 저항의 이해입니다. 이걸 하나만 보면 딱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지선과 저항선은 하나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고요.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다. 지지선이 돌파했을 때는 저항이 되는 것이고 저항이 무너졌을 때는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선이 지지선이 되더라.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제가 넘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이것만 일단 꼭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저랑 지지 저항에 대해서 강의를 넘어갔을 때 조금 깊은 부분, 좀 어려운 부분 넘어갔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지와 저항은 똑같다. 지지선이 저항이 되고 저항이 지지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내가 장세하게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이 있는데 밑에서 싸우던 세력들이 밑에서 이렇게 싸우던 세력들이 증시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다가 위에 어느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못 넘어가다가 넘어갔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을 넘어간 이 부분을 돌파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문을 열고 2층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2층에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을 때는 그 부분 라인을 이탈했다. 이탈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조금 많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고요. 오늘은 거기서 캔들 캔들에서 지지와 저항을 차단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캔들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조그만 초모양이 보이시죠. 양초 모양 양초 모양이 캔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캔들을 모아서 하나의 패턴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추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추세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것을 다른 말로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점과 저점 쉽게 얘기하면 캔들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고점 고점을 저항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위에 고점은 저항이고 바닥의 부분은 저점 쉽게 얘기하면 지지 라인인 겁니다. 그죠? 위에 고점은 다른 말로 저항대고요. 저항을 막고 빠졌으니까 내려갔으니까 저항대를 막고 내려간 겁니다. 고점은 다른 말로 저항 그리고 바닥 지지 라인은 막고 지지를 받고 다시 끌어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저점은 지지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캔들에서 그래서 파동 그 모양을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지지와 저항의 싸움을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가던 캔들이 하나의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내주고 그 패턴은 계속적으로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캔들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캔들이 모이고 모여서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증시 하시는 분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최대한 싼 자리에서 사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이 최대한 싼 가격에서 최대한 높은 구간에서 청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반대로 어느 구간에서 사야지 내가 손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게 지지와 정황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최고로 수익률이 크고 그리고 어느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더 내려갈 것이 보이기 때문에 손절을 치고 나는 손실률을 줄이기겠다. 투자의 원칙을 잡아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게 지지와 정황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래서 지지와 정황에서 처음 첫 번째 캔들 캔들 파동에서 지지와 정황을 잡아내는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캔들을 볼게요. 캔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만큼만 딱 잘라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딱 잘라내고 다시요 이 부분만 제가 딱 이렇게 잘라낼게요. 잘라내고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 편 이 쪽 편은 지금 생성되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가져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아직 생성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아직 생성되지 않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보겠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잘 하십시오. 자 현재 캔들의 파동에서 캔들이 하나하나 하나 모여서 그 부분이 파동이 생기고 추세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 과거의 과거의 고점 고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뭡니까? 저항대 하나의 저항대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과거의 저항대를 하나 찾고 찾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리고 과거 미래에 어떠한 포지션이 보여주겠느냐 내가 봤을 때 차트 캔들을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과거에 의미가 있었던 싸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지와 저항은 지지 저항은 저항과 저항이 모여서 라인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인을 내가 체크를 해봤더니 체크를 해봤더니 미래에 과연 이 구간에 와서 다시 또 싸울 수 있을까라고 전제하에 우리가 찾는 것이 저항과 지지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두 개의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잡았더니 과거에 과거에 이렇게 한번 왔던 구간이 다시 긴 시간 지나서 긴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니 그 자리에 맞고 다시 큰 저항대가 생기더라. 여기 캔들매매에서 캔들에서 찾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뭔가가 의미가 있었던 구간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하는 쌍고점이다. 예전에 강력한 고점 구간을 주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싸우다가 올라갔던 부분이 그 부분에 도달해서 쑥 빠졌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빠지고 하락을 주었죠. 맞습니까? 이러한 구간의 중요 포인트였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쉽게 다시 표현을 해서 그렇다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제가 싸웠던 구간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어봤습니다. 그어보고 수세선을 한번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봤어요. 가로 그었더니 그리고 하단 저점이죠. 저점의 저점은 뭐다? 지지 지지 구간입니다.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지지 구간에 대한 체킹을 해놓고 과거에 이렇게 체킹을 해봤더니 이 구간대와 그리고 저점 싸웠던 구간 이 구간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고 나서 싸웠던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뭡니까? 지지와 저항을 그은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겁니다. 이 구간을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구간대의 싸움 구간은 어떻게 되어주더냐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과거에 싸웠던 구간 긴 시간을 지나서 긴 시간을 지나서요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나서 다시 내려왔더니 과거에 싸웠던 이 자리에서 한번 두 번 세 번 다시 네 번째 왔을 때도 똑같이 그 자리를 싸워주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 가니까 그 구간에서 넘어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또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고 과거에 강하게 싸웠던 이 밑에 지지 구간을 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나는 여기서는 한번 투자를 해봐야지 매수를 한번 해보고 사봐야지 하고 기다려서 매수를 했더니 긴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쳐주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구간대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차트를 그어봐드리면 요만큼의 쌍 구간과 맞습니까? 요 구간과 그리고 요 구간 그리고 요렇게 구간대를 나눠봤더니 우리가 중요하다고 과거에 내가 중요한 뭔가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구간의 라인을 포인트 값을 잡고 그 구간을 기다렸더니 미래에도 똑같이 그 구간을 주더라. 그리고 가까운 구간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면 요 구간에 와서 다음 또 그 똑같은 반경 캔들에서는 파동이 캔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 반경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그 반경에 또 도달하니 또 이만큼 싸우는 싸움의 구간을 연속해서 지워주더라. 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이 캔들에서 차단하는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인 지지와 저항의 포인트 값 입니다. 야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게 다입니까? 네. 여러분 이게 다요. 모든 투자자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도 캔들에서 차단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이러한 포인트를 맥점 자리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나중에 이러한 과거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구간에 대한 포인트 값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으로 체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면 그 구간에 그 구간에 왔을 때 좀 더 세세하게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줄여서 포인트를 탁 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추세선을 활용하고 돌파와 이탈을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디깔을 하는 조금 더 명확한 구간을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긴 시간에 과거에서 현재로 왔는데 그죠? 과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현재로 오니까 또 그 구간에서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지 과거에서 현재도 그랬으면 그 또한 미래에 가서도 또 그 구간에서는 강력한 뭔가의 싸움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포인트 잡아내는 거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 다들 어렵습니다. 제가 쉽습니다 표현을 해도 사실은 저도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열고 펼쳐놓고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지를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보면 이것만큼은 정말 눈에 금방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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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